택배 기사님보다 반가운 분들만 모십니다. 가광초대서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케이윌입니다. 노래, 뮤지컬, OST, 예능, 못하는 걸 못하는 욕망의 아이콘, 감성을 건드리는 보컬리스트 케이윌씨와 함께합니다. 형수오빠!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프로사랑꾼씨. 느낌적으로 사랑을 사랑하는 남자인 것 같아서 제가 별명 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프로사랑꾼 케이윌입니다. 케이윌씨 반갑고. 우리 또 청취자분들 지금 많이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처음 뵙습니다. 저도 진짜 항상 영상으로 많이 보고. 저는 TV에서 예능으로 활약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보다가. 감사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내적 친밀감? 있죠, 있죠. 이런 거. 그래서 뭔가 뵀던 것 같은데. 그런 스케줄 잡으면서 보니까 한 번도 뵌 적이 없네. 오늘 완전 생초맨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예전에 은지씨의 수많은 어떤 활약상 중에 언급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활약한 게 좀 있었나요? 제가 루나예요 할 때부터. 어머! 저분 정말 재주가 많은 분이다. 이렇게 하고 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라틴 댄서 루나예요. 루나예요. 이거 할 때. 코미디 빅리그 첫 코너, 데뷔 코너입니다. 그때 심지어 조세호 씨랑 같이 이렇게. 맞아요. 콤비로 하셨잖아요.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두 분 다 엄청나게 지금 방송을 많이 하는데. 그때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얘기가 좀 개인적으로 좀 쑥스러웠나 봐요. 약간 나의 뭔가 약간 지슬한 느낌 살짝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점프하기 직전 당황이었구나. 뭔가 좀 부끄러운 약간의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알아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끔 계세요. 이렇게 알아봐주신 분들.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고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KBS. 저는 개인적으로 KBS 예능에서도 많이 봤고 OST 너무 좋아하고. 부르셨던 말의 모에부터 해가지고. 많은 노래도 불러주셨잖아요. 태양의 후에 OST도 KBS 드라마에도 불러주셨고. 아니 근데 저한테는 또 라디오 선배님이셔가지고 DJ 선배님이 봤을 때 느낌적으로 어떠세요? 오늘 여기 한 DJ석에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면서 역시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 놈들 대단하다. 별걸 다 시키는 거야. 보면서 현타가 자주 올 텐데 잘 버티고 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스케줄이 엄청 많으실 텐데. 이 시간에 라디오 생방으로 일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녹록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근데 또 라디오가 주는 매력이 또 있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는 팬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런 에너지를 잘 받고 계시겠다. 어머 나 오늘 완전 K윌의 DJ 상담소 아니에요? 금쪽 상담소가 아니라 K윌의 DJ 상담소. 아니 근데 저도 사실 그 예전에는 그 라디오 고정. 고정. 네 뭐 게스트. 게스트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라디오쟁이시잖아요. 톤도 너무 좋았어. 예비 초창기에 한 일주일에 일곱 개씩 하고 했었으니까. 게스트만. 네 진짜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DJ를 했던 건. 네 딱 10년 전이죠. 영스란 얘기해주세요. 뒤에 대단한 라디오까지 이어서. 그래요 맞아요. 8시 10시 이렇게 저녁에 했었는데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디오 함께하니까 또 기분이 약간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되게 설레는 느낌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KBS는 지금 이 공간도 벌써 꽤 오래 리뉴얼이 된 지가 됐겠지만. 그 전 시기가 또 있거든요. 아 리뉴얼 되기 전? 완전 전. 그때는 좀 어땠어? 이런 조명도 없었죠? 엉망이죠 뭐. 근데 뭐 지금 봤을 때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더 익숙해서 아쉽고. 약간의 고즈넉한 느낌. 고즈넉? 그렇죠. 이거 뭔가 시대가 딱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KBS 라디오 부스까지 기억을 하실 정도면.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하게 또. 그러니까 이것도 딱 리뉴얼이 이게 한 8, 9년 이렇게 됐을 텐데. 그때 디자인이에요 지금. 그때 느낌이죠. S를 가도 이렇게 구멍 빵빵 뚫려있는 벽기. 늘 이 스튜디오는 이 구멍빵빵 벽이 참 느낌이 있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10년 전 이야기 해주셨지만. K윤 씨의 그 모자가 약간 한 저기 신생아 모자 느낌 살짝 있네요. 지금 이거요? 어 신생아들이 많이 쓰는 느낌의 모자. 아 그런가? 뭔지 알죠? 아 이게 책이 좀 짧아서 그런가요? 어 약간 이렇게 귀엽게 엄마들이 저기 어린이 되고 오는 같은 거 놀러 가실 때. 이렇게 딱 입혀놓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렇게 풍선 들고? 풍선 들고. 엄마가 풍선을 안 사줬어요. 그리고 향은 또 굉장한 우디향이 느껴져요. 제가 좋아하는 향수예요. 아. 네 그거를 뿌리시고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디한 매력이 넘치는 K윤 씨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향이 잘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발향. 그래서 저희 회사를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향수 뽑았다. 이게 되는구나. 안 돼요.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또 발향이 잘 되는 남자만. 함께하고 있고. 유튜브에 K윤 씨 정말 많이 보여요. 컴백하고 열릴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예정된 콘텐츠들이 좀 있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아요? 있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새는 사실 제가 앨범이 딱 나오기 전에 올해 초부터 이렇게 좀 올해는 좀 앨범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방송이나 좀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하다가 앨범이 뒤로 좀 느려지면서 그때 앞에 그냥 그래도 이렇게 출연의 의사를 건넸던 프로그램들에서 연락을 주시면서. 어머 웬일이야. 조금씩 조금씩 나가기 시작한 건데 지금까지 그래도 꽤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갑게 봐주셔서. 봐주시고 찾아주시고. 좀 이어가고 있죠. 지금 그 청취자분들도 많이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3024님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짬 내서 가요광장 보러 왔는데 오픈 스튜디오가 번쩍번쩍 빛이 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케미는 아이고야. 이런 거 이런 게 사실 참 민망하죠. 왜요? 왜 칭찬을 못 받아요. 미모가 오늘도 눈부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청취자분들이 이러신단 말이죠. 저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의견을 꼭 타인과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지금 밖에 오픈 스튜디오의 팬분들도 지금 선풍기 들고. 여러분 마이크 열어드릴게요. 말해보세요. 개인 잘생겼다. 섹시하다. 잘생겼다. 잠깐만. 마이크 끌게요. 이런 걸 하는구나. 섹시하다. 멘트도 날려주셨네요. 그게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매일 이렇게 섹시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매일 듣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가끔 들으면 약간 뭐랄까 이게 어색한데 뭐 기분이 나쁠 리는 없잖아요. 기분 좋죠. 더 열일 할 때 또 섹시함을 느끼거든요. 김정자님의 문자 한 번 읽어주세요. 2007년 왼쪽 가슴으로 데뷔했을 때부터 줄곧 쭉 좋아했어요. 방부제 미남 형수 최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이 환영해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K-Wil 씨에게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것들 목격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K-Wil 씨? 어딨더라? 제가 지금 대본으로 안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디 있지? 아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5분께 화장품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아니그라저라 빵빨에 한 번 울려볼게요. 6년 만에 K-Wil 씨의 새 앨범이 나왔어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빵빨에가 뭐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좀 힘이. 바람 좀 빠지네요. 좀 빠지는 그런 빵빨에인데. 아니 근데 일단 지금 대본에 없는 얘기지만 너무 궁금해요. 왜 이렇게 늦게 냈어요? 뭐 사실. 진짜 혼나야 돼요. 이거는. 많이 혼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될 줄은 사실 몰랐죠. 근데 2018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앨범을 냈었는데. 네.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앨범을 하나를 딱 내면. 뭔가 프로젝트 하나 끝났다.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 기간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뭐 준비 기간이다 하고 있는데 이제 팬데믹이 터진 거죠. 아.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접하게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저도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고. 늘 한 10여 년 정도를 앨범을 내고. 또 연말에 공연을 하고 이런 걸 하다가. 그때 공연이 갑자기 중단이 되고 하면서. 맞아요. 좀 생각도 많아지고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어머나. 또 근데 뭐. 또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생각하는데 그 주변. 그 시기에 또 뮤지컬도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뮤지컬도 하게 되고. 근데 그 당시 이게 그 뮤지컬이 무대 위에서 악기를 연주를 해야 되는 역할이라서. 그럼 완전 맥 연습인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재촬영이 안 되는 거니까. 라이브인데 악기까지 다뤄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정도를 진짜 미친듯이 연습했어요. 피아노랑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한 번 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머 6년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 6년이나 됐네. 약간 그런 느낌. 왜냐하면 그 팬데믹 시기가 사실 해수로 따져도 한 4년 정도 돼요. 그렇죠. 이미 지난 게. 그러니까 그 팬데믹 전에 내가 뭘 했고 지금 뭘 하고 있으면 그 사이가 공백이 한 4년 넘어가는 거죠. 4년 정도 넘어간다. 아니 근데 6년 만에 앨범이 나왔어요.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앨범이 나왔는데. 난 노래 제목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난 이 마음을 느껴봤거든. 내 마음을 느껴봤. 이거 아니야. 너무 데이식스 예뻤어. 이 느낌 아니야. 계속 돌아 돌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어떤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제 이번 6곡이 들어있는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저랑 윤상 선배님이 곡을 같이 쓰고. 와.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우리 앤톤 아버지님. 그렇죠. 윤상 선배님. 대한민국 가요계 모든 걸 바치고 계시는. 너무 감사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김인아 작사가. 어머나. 지금 작사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연예인이시죠. 뭐 그렇죠. 연예인 김인아 씨가 글을 쓱 써주시고. 써주시고. 그런 곡이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또 어떻게 보면 음악이 나왔는데. 이게 저는 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좀.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보여줄 생각하면 신경 쓸 게 더 많잖아요. 사실. 사실 그래서 더 늦어지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방송에 왜 이렇게 잘 안 비추지. 얼굴 본 지 오래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온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게. 걱정되고 뭔가. 앨범이 만약에 나오면. 곧 나올 텐데. 그러면 그때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뭔가.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홍보를 위한 어떤 카드라고 봤을 때. 이걸 매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좀 보사하고. 좀 기다려보고. 이러다가 보니까. TV도 안 나가고. 앨범 안 나오고. 나는 자연인이다 느낌으로. 그렇죠. 아니 그러면 뭐가 가장 신경 쓰였어요. 이번 앨범 작업할 때.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아니면. 보니까. 앨범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어요. 선우정아 씨. 다비 앤 헤이즈. 뮤지 씨. 황찬이 씨. 윤상 선배님. 아까 말씀하신 김인아 씨까지. 대거로 많이들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뭐. 섭외 전화가 가장 힘들었나요. 섭외 전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죠. 근데 저도 이렇게 막. 미안한 얘기들을 잘 못한 타입이라서. 아. 패키치기 싫어하고. 누가 부탁하고 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부탁을 하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은. 뭐 누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를 들어. 결혼식 축가라라든지.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거절할 때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그런 걸 아니까.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근데. 사실. 아마 그냥. 싱글을 한다. 요새는. 곡 하나씩 싱글을 많이 하는 시대니까. 그렇죠. 이렇게 앨범을 낸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앨범을 하는 게 좀 많이 무거웠죠. 곡 하나를 하면 뭐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앨범. 앨범이고 여기 여섯 곡. 그렇죠. 이러니까. 근데 그게 뭐. 회사에서 저한테 오히려 제안을 한 거라서. 감사하네요. 오랜만에 나갔는데 앨범이 좋지 않겠니. 신들보다는. 너무 감사한데 너무 무거워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스타 12 잘한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고. 저도 감사하고 한데.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아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니 역시나 또 그게 또 핫하잖아요. 이번 신곡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해서 화제가 됐던 게 여러분. 뮤직비디오거든요. 이게 세계관이 있어요. 2012년 이러지마 제발의 뮤직비디오. 서인국 씨 안재현 씨를 This is World Gay로 만들었던 그 뮤비가. 이번에는 또 2탄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이야기는 이따가 일단 이 노래부터 들으면 저희가 더 감정이입돼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이따 한번 해보고요. 케이윌의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듣고 올게요. 케이윌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듣고 왔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형 패기보소. 이 더운 여름에 발라드 가지고 나왔네. 이 형 열정 봐. 대박이다. 이 형 힙합이다. 이런 얘기들을 꽤 듣는데. 이 형은 기미가 아니야. 기미가 아니죠. 기미가 아니야. 사실 제가 기상청을 너무 믿었는데. 원래 6월 17일에서 25일 사이에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시작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굳게 믿고 그 시기에 앨범을 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화창한. 그렇지만 이게 생각했을 때는 계절 상관없이 케이윌이 부른 노래면 모두가 듣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거가 크게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맞아요. 제 발라드 가운데 예전에 눈물이 뚝뚝이라는 노래. 완전 봄에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뭐 나중에 가을에는 또 다른 발라드. 그럼요. 그런 감성의 노래 나오면 되지 뭐. 계절을 안 타는 남자. 아이고. 완전 계절을 타지 않는 남자입니다. 완전 섹시가이니까. 너무나도 여러분.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요. 2012년 이러지마 제발의 뮤직비디오. 서인국 씨. 안재윤 씨의 마지막 반전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게 꽤 화제가 많이 돼서. 네. 살짝 줄거리만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줄거리? 이게 뭐 줄거리가 있나? 다솜 씨가. 네. 리스타에 다솜 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안재윤 서인국 씨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포를 좀 싫어해가지고. 아. 오케이. 근데 지금은 대략 짐작들은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직접 보시면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이게. 뭔가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는 느낌도 살짝 있고. 어? 이런 반전이 하는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도 이렇게 반전을 기대하고 볼 만한 스토리가 아니라서. 그래서 더 좀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 지금도 그 너튜브 조회수에서 8천만 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와. 이게 왜냐하면 외국 팬분들도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해외에서 진짜 많이 보시고. 네. 리액션 현상도 많이 돌고. 그렇죠. 그랬던 뮤비 1탄이 시간이 지나 이번에 2탄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안재윤 씨, 서인국 씨 다 도와주시고. 함께 출연해 주시고. 네네네. 또 다른 반전이 숨어있고. 어? 그건 보셔야 하실 텐데. 일단 스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러지만 제발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께 얘기를 나눌 때. 이러지만 제발 못 보셨나요? 아직 뮤직비디오? 그럼 손 드시면. 아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아직 못 보셨군요. 인생에 큰 재미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제 2탄이 또 나왔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3탄 제작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사실 뭐 그런. 이러다가 나는 칸에 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닌데. 이러다가 황금사자상이라도 받으실 참인가요? 주문 받아야죠. 받아야죠. 주문 받죠. 완전 받아야 되고. 3탄 제작 염두 하시나 어떠시나. 지금 사실 그냥 농담삼아. 예를 들어 재현 씨랑 서인국 씨랑 하면서. 이거 뮤직비디오를 전작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웃긴데. 어쨌든 속편이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옛날을 생각해봐봐요. 조성모 씨 투에븐 이런 느낌의 뮤직비디오들. 얼마나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대단했죠. 그때도 완전 전작 느낌으로 작품이 탁탁탁 나왔고. 근데 사실 그게 세계관이 이어지는 뮤비들은 없지 않았나? 세계관이 이어지는 뮤비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 10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근데 반응이 지금 생각보다 사실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는데. 많이들 또 반겨주셔서. 그러니까요. 3탄도 어떻게 한 번? 뭐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긍정적인 고려와 긍정적인 검토. 근데 옵션이 되게 많아서. 네.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좀 뻔하게 하는 건 싫어서. 뻔한 거는 나도 좀 별로고. 사실 개그우먼 분들이 카메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트로트 음악이 많이 나갔거든요. 발라드에는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 야망이 눈에 그득그득하네요. 제가 한 번 개그우먼 최초로. 여성 코미디언 최초로 발라드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거 어떨까요? 그 세계관에 침투를 하시겠다. 침투해 볼래요. 나 황금 사자상 받을 거야. 그래요? 네. 그럼 같이 사자옷 입고 가는 걸로. 재밌는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고려해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고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K-WILL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도 문자가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K-WILL 바, 웰컴 투 K-WILL 세계가.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주고 계신데. 119님의 문자 한 번 읽어주실래요? 생일 이틀 전에 잠수 이별 당했어요. 세상에 요즘 출퇴근 걸으면서 K-WILL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근데 WILL 씨는 무슨 이야기 들 때가 솔직히 제일 기분 좋으세요? 뭐 어떤. 이야기 뭐 재밌어요. 아 누가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글쎄 그 아무래도 지금은.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는 이게 사람이 참 웃긴 게. 옛날에는 목소리 좋아요라는 얘기가 사실 되게 좀 별로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열정을 가지고 노래를 정말 열심히 연습할 때였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거를 알아줄 때가 있나 보다. 그런 얘기들의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노래는 타고나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오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당시에 아쉬웠는데. 시간 지나고 나중에 알았죠. 아 목소리가 좋다라는 것 이상의 칭찬이 없구나. 극찬이었다. 아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 함께 해봤고요. 저희 자세한 얘기는 또 4부에서 만나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가요광장 초대석 누구세요? 가수 K-Wish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 유명한 야구찜팬들이 있죠. 조인성 씨, 조진웅 씨, 차태현 씨, 이동욱 씨 등등 야구를 사랑하는 연예인분들 많이 계신데요. 가수 중에 찜팬을 꼽아라. 야구 찜팬을 꼽아라. 하면 저는 K-Wish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구에 대한 사랑 어떠세요? 요새 사실 프로그램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야구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팬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서 요새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구 관련 콘텐츠는 다 된다. 관심들이 워낙 많아지셔가지고 근데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저도 하나의 팬으로서 이런 거 사실 되게 이것도 되게 놀랍기도 하고 반갑죠 아주. 옛날에는 뭔가 연예인이 뭘 좋아한다 하면 사실 그걸로 콘텐츠화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고 또 왜냐하면 지금 프로야구는 10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자 이렇게 응원하는 팀들이 다르니까 이게 또 라이벌의식이 강해지면 누구는 공감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게 더 유쾌하게 풀어내시는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야구는 사실 좀 시간도 좀 길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젊은 층에서의 수요가 많이 점점 끊긴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스포츠 관계자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쉬워하셨는데 근데 지금 뭐 웬걸 너무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좋아하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야구 팬들은 늘 화가 나있다라는 그런 썰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 일주어터 씨와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분 또 자이언츠 팬이시죠? 그분 화가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KBC는 어때요? 야구 보실 때 좀 화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이게 뭐가 있냐면 저는 베어스 팬인데 저희는 지난 20년간 한 17번 이상을 가을야구에 진출을 해서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야구가 오늘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왕이면 내가 경기장 갔을 때 이기는 게 좋고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냥 늘 내가 괜히 승리 요정이고 싶고 그건 있죠. 왜냐하면 경기장을 갔을 때 꼭 그 카메라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꼭 지는 경기를 잡아. 이게 저는 굉장히 억울하지만 아무튼 한 시즌에서 이제 야구가 끝날 때 가 제일 좀 아쉽죠. 그런 아쉬운 느낌. 왜냐하면 이게 그 가을야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플레이오프 성적이 좋은 상위팀들이 이제 붙어서 찐 우승팀을 찾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20년 동안 한 17번 이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우승을 했고 몇 번은 많이 못했는데 그러면 이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지면서 끝나는 경우도 많죠. 그거는 싫지. 이게 좀 아쉬운데 결국 마지막에 이기면서 끝나면 우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기분이 좋죠.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야구 보실 때 그렇게 화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즐기는 있는 그대로 아무래도 아쉽고 아휴 저걸 또 줬나 이렇게 저걸 지내 저걸 이런 느낌이 있지만 방금은 완전 찐텐이었어요. 그렇죠. 어제 져갖고 그걸 지내고 또 그런 게 있고 네. 근데 뭐 이렇게 막 극분노 막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근데 요새 역을 보면서 아 이게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구나 이게 또 하루하루의 텐션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또 그러니까요.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0623님께서 어 잠깐만요. 케이빌님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번 타이틀곡을 작곡 윤상님 작사 김인환님으로 시작 뮤비의 12년 전 서사를 담은 주인공들인 서인국 안재현 배우님을 등장시켜 임급동 1위라는 기록까지 세우셨잖아요. 여전히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 보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거네요.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하나?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죠. 이제 곧 올림픽이 있지만 선수분들 배달을 따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무조건 1등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힘 빼고 한다고 했는데 아니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죠. 언제 힘 뺀다 그랬나? 힘 줘야죠. 힘을 줘야지. 그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을 뿐 성공에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도 웃긴 거는 뮤직비디오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도 지금 그 알고리즘의 시대가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여주는 시대잖아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완전 뭔가 벽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꽤나 뚫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앨범이 공개되기 전에는 앨범을 낸다고 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다. 지금은 예전만 하더라도. 그러네요. 예를 들어 막 전 데뷔 무대가 윤도현의 러브레터였는데 데뷔 무대가? 네. 2007년이니까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 한 번 나가면 다음날 앨범이 몇 장 더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대도 아니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하는 개인의 컨텐츠들이 더 많이 주목을 받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홍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기대를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집착은 사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그냥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해야지. K821님께서 욕망의 형수라고 너무 웃겼어요. 저도 커뮤니티들의 돌아다니는 글들을 봤는데 욕망의 형수 형수라는 이름이 참 뭔가 앞에 수식어가 읽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이름입니다. 너무 좋고 9840님께서 KWC 뮤비 잘 봤어요. 왜 새디엔딩으로 하셨을까요? 궁금해요. 아까 조금 스포하는 게 조금 샤이하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 정도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달라. 왜 티조에 있던 키스신아 사라졌냐. 허위 매물이다 등등 말이 많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뮤비 감독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 노래가 슬픈 노래예요. 이게 뭐 더 이상의 무슨 설명이 필요하지? 그렇지. 슬픈 노래인데. 슬픈 노래고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고. 그렇죠. 슬픈 여름입니다. 여러분. 슬픈 여름. 날씨가 더럽게 좋아요. 미쳐버리겠어. 근데 잠깐만 성공에 대한 집착 안 하신다면서. 왜 또 날씨까지. 기왕이면 뭐 그런 거죠. 매일매일을 막 기상청을 들어가면서. 맨날 봐. 매일매일 음악 어플 들어가서 매일매일 과일 어플 들어가서 매일매일 체크체크 하시는 거예요? 원래 토요일 밤부터 주구장창 내렸어야 되는 건데요. 날씨가 세상 좋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 형수 씨. K-Wish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523님의 문자 한 번 읽어주세요. 내 어이없어.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요. 줄이 말입니다. 내 어이없어. 뮤비에서 서영국 님 대사. 형수 오빠 버전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 나 이거 너무 심쿵하는 대사잖아요. 인국 씨가 또 연기를 너무 또 잘해줘서. 아니 이런 대사 잘 나왔다. 그렇죠. 감독님 누구세요? 뮤비 감독님. 예전에 아이유 씨 반편지 찍으시고 이래경 감독님이 찍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제가 처음 뮤비를 보고 느꼈던 건 요새는 노래도 3분이 안 되는 곡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저기 인트로도 되게 짧아. 그렇죠. 제 노래들 중에서도 오래된 10년이 넘은 노래들도 그때도 길면 안 된다 그래서 인트로가 전주가 없는 노래가 많아요. 예를 들어 눈물이 뚝뚝뚝뚝 그냥 가네요 시작이고 오늘부터 잘 있었냐? 바로 노래부터 시작인 곡들이 많은데. 이번에 어쨌든 발라드니까 3분이 넘고 길단 말이죠. 요즘 시대 음악에서는. 근데 뮤비가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너무 좋아요. 6분이 넘어요. 알겠고. 리버브 넣어드릴 테니까 저기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 형수씨 버전으로 좀 해달라고요. 지금. 인국이가 잘해놨는데 그걸 왜? 해주세요. 섹시하시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동굴 좀 넣어드릴게요. 동굴. 아 아 쌤 쌤.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 아 너무 착했어. 아 너무 착했어. 이거는 착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약간 애절하면서도 마지막. 그리고 약간 진짜 이제 너 이제 우리 곧 헤어질 거야 라는 감정이 있어야 되나. 내가 해볼게요. 자.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 아 왜요? 너무 좀 템포가 좀 빨랐어요. 호흡이 필요한데.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돈 좀 되니? 만오천 원이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아 KMG 다시 해봐봐. 이게 감정 좀 담아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레디. 액션.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 이거였다. 이 뒤에 뭐가 깔리는 거예요? 지금 빵빨했나? 따란. 우리 PD님이 하고 싶은 것들을. 원본이 궁금하신 분들. 뮤직비디오 찾아보시면 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없다면서요. 최선을 다할 분. 다 여기 왜 나왔어요? 지금. 노래 좀 들어주세요 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잘하셨고. 역조공 이벤트 갑니다. KWC에게 KBS 돈으로 생생낼 수 있는 시간 드릴 건데요. 앞에 있는 검은 상자 안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들 들어있고 이 중에서 하나 뽑아주시고. 아 이거 그래서 있는 거구나 이게. 폰인의 핸드폰 뒷자리에 들어있다 하시면 바로 문자 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비타민 영양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명적인 남자 KWC가 행운의 숫자 뽑아주세요. 하나만 뽑으면 되나요?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모르겠는데? 몇 번이에요? 이게 뭐라고 쓴 거예요? 4번입니다. 4번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4였어요 여러분. 4 또 4연이 있는 남자. 이렇게 봐갖고 도저히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별 같기도 했네요. 4번이네요. 4번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숫자 4고요.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4가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사연 주세요. 번호 확인해야 하니 저희 문자로만 받을게요. 샷 8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부 100원. 10분 뽑아서 비타민 영양제 보내드립니다. 사연 읽어주세요. 어떤 분이 보내셨나요? 4958님께서 이번에 팬미팅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너무 기다렸어요. 축하드립니다. 며칠 전에 공지가 나가서 어디 지역인지 뭐 서울에서 하죠. 서울에서 하는데 캐앰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캠핑인데 뭔가 그런 또 컨셉을 잡으셨나 보다. 어쨌든 제가 캐니까요. 캐니까. 캐앰핑. 캠핑. 팬미팅 앨범도 나오고 또 오랜만에 또 하게 되는 거라서 팬분들 직접 뵙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좋다. 기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기획을 해주셨고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뭐 옷을 맞춰 입고 오세요. 뭐 많잖아요. 아 그런 거 드레스 코드 같은 거. 드레스 코드 뭐 혹은 뭐 뛸 수도 있으니까 운동화 신고 오세요. 뭐 등등등 많잖아요. 생각 안 해봤는데. 왜냐면 또 댄스 호흡도 있으시니까. 저는 그냥 몸만 오세요 느낌이었는데 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만 오세요 느낌이었지만 뭐 하나 또 준비해 주시고. 기왕이면. 0950님께서 케이윌님께서 이번에 잡지화부를 찍으셨는데 거기서 하이힐을 신으셨더라고요. 하이힐을 신어보신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머 진짜 그러네. 하이힐을 신으셨고 약간 옆모습 약간 조건 오빠 느낌 살짝 있다. 아 그렇죠. 예전에 권씨가. 권씨 오빠가. 애니멀이었나 뭐 아무튼 그거 하면서 되게 파격적이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 처음 신어봤는데요. 저 생각보다 되게 잘 서 있는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네. 코어 힘도 좋으신가 보다. 그런 건가? 그래야 되나? 코어 힘도 좋으시고. 어쨌든 지금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진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생각보다. 힘들진 않았어요? 뭐 막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화보를 그냥 찍는 거니까. 서 있으면 돼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어머 그럼 평소에도 좀 신고 다니실 의향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예전에 이런 있잖아요. 무대에 아무래도 설 때는 또 이렇게 깔창도 좀 넣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뭔가 어느 정도 익숙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 진짜 잘 찍으셨다. 잡지 화보.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 또 이거 검색하셔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뭐. 여러분 노래 들어주세요. 김소라님의 문자 읽어주세요. 팬들 사이에서도 최애곡이 다 갈리고 있는 이번 K-1 미니 7집. 7집. 오늘 지금 이 순간 K-1 최애곡은 뭐다? 한 소절만 부탁해요. 이걸 어떻게 고르지? 일단 나는 느낌적으로 봤을 때 난 론리투게더가 너무 궁금해요. 아 론리투게더가 그 선우정아 씨랑 같이 한 곡이라. 왜냐면 외로운데 함께라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의 그 뭔가 이게 느낌이 반대인데 끌리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음. 궁금하네. 내용은 우리는 모두 다 외롭다. 그러니까 함께 외롭다. 좀 이상하지만 그게 사실인 것도 같고. 그럼 어떻게 한 소절로 혹시 부탁. 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시고 싶은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최애곡. K-1의 최애곡. We're lonely together. 계절이 지난 이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곡입니다. 되게 긴장된다. K-1 시의 최애곡도 있어요? 앨범에서요? 사실 저는 앨범 만들면서 여튼 대중적으로 많이들 알아주시고 타이틀곡이 주목을 받는 거 좋지만 그래도 앨범이니까 적어도 제 팬분들은 앨범의 여러 곡들을 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이렇게 최애곡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뿌듯해요.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뿌듯해요. 기분 좋은 거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다 나뉘고 좋아, 나뉘고 좋아, 이게 다 됐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거죠. 제가 발표했던 노래들 중에 뭔가 예전에는 저한테는 그게 좀 아쉬움이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 김범수의 보고 싶다. 아니면 누구의 뭐 이렇게 딱 하면 떠오르는 곡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장점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당신이 생각하는 K-1의 대표곡은 뭔가요? 누구는 눈물이 뚝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달라서. 다 달라서. 그게 좀 질문을 받기도 사실 좀 어렵고. 그런데 그게 또 나중에 또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연할 때도 그렇고요. 너무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박복경님의 문자 읽어주세요. 같이 콜라보 해보고 싶은 아이돌도 있을까요? 라고 보내셨네요. 요즘 또 콜라보 해보고 싶은 아이돌분들 있으실까요? 콜라보. 여자 걸그룹이랑 해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 키스 오브 라이프 이런 친구들이랑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뭔가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고. 키스 오브 라이프도 멋있죠. 멋있죠. 어제 또 신곡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콜라보 해보고 싶은 아니면 아티스트도 좋을 것 같은데 아이돌말고. 아 이거를 한번 그 얘기를 어디서 해보고 싶었는데 여자 아이돌분들이 나오는 채널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보다가 제가 우아 우아 하면서 봤던 적이 있는데. 우아 우아. 아이들의 우기씨가 너무 잘해. 방송에 뭐 하는데 만약에 하면서 상황 설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너무 나랑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나랑 결이 맞다. 이게 느껴졌구나. 네. 보면서 그렇지. 저런 질문은 저렇게 반문해야지. 뭔가 이게 너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서. 어머 좋다. 근데 그 짤에는 아 제가 진짜 골치 아프게 한다. 이런 뉘앙스인데. 아 진짜요? 아 저도 그런 반응들 많이 보고 살아서. 너무 재밌네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머 그러면은 우기씨가 또 지금 저랑 같은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기씨한테 제가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저는 스타쉽에다가 아이브와 저랑 어떻게 콜라보 가능한지 좀. 아 주고받자? 주고받자. 주고받자. 그렇게 한번 긍정적인 검토. 많은 고려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네. 감사드리고요. 5644님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매년 연말에 KM님 콘서트 기다리는데 올해도 하실까요? 작년에 안 해서 슬펐는데 올해는 꼭 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있나요? 지금 당연히 뭔가 이것저것 준비는 하고 있고요. 팬미팅도 며칠 전에 공지가 됐고 다음 행보들이 있으니까 지금 확정이 된 건 사실 뭐 있다고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그래도 뭐가 됐건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콘서트 하면 또 KMIC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연말에 또 콘서트 볼 수 있기를. 우리 또 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빨리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또 부탁드리고 역조공 이벤트 당첨자 나왔네요. 7174님의 사연 소개해 주시고 다른 당첨자 번호도 발표해 주세요. 네. 아 이 위에까지 사연이구나. 4가 들어가네요. 예전에 페스티벌 갔다가 가죽바지 입은 KM님이 물 마시는 모습 보고 빠진 1인입니다. 아 텐디 말씀대로 섹시한 형수님 이번 활동도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바죽바지를 입었나요? 근데 발라드 가수가 가죽바지 입기 쉽지 않지 않아요? 굉장히 레저 스타일이잖아요. 어떤 그런 세무 냄새 가득한 뭔가 그런.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내가 언제 입었지 가죽바지를. 근데 우리 팬들은 또 기억하는 거 보면 아마 입었을 거예요. 어떨 땐 내 기억보다 팬들의 기억이 더 정확하잖아요. 사실 그건 그렇죠. 맞아요. 7174님 포함해서 번호 읽어주세요. 4233님, 9346님, 9945님, 4111님, 0414님, 5024님, 6458님, 8104님, 4152님께 비타민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KWC 보내드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끝나나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또 팬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TV로만 보던 은지씨 직접 봐서 너무 좋았고요. 난 너무 그냥 익숙한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친숙함. 친숙함. 그리고 약간 거울 보는 느낌이야. 얼굴형도 좀 닮은 것 같아 둘이. 어? 그런 괜찮으시겠어요? 어? 전 좋아요. 전 누가 저 닮았다 그러면 그렇게 미안하던데. 아 뭐예요? 어때요? 잘생기셨는데. 어때요? 섹시하시는데. 낼적 침을감 느꼈고. 반가웠고요. 또 이 시간에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에게 반가움을 선사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에 집착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 노래 많이 들어달라고 또 얘기해주세요. 집착은 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다. 도와주셔라. 도와주셔라. 집착은 하고 있지 않다. 들어주셔라. 네. 들어주십시오. 함께 해주셔라.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주시다가 이게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노래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마가 오면.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가을로 이어지면 더할 납이 없다. 너무 행복하겠다. 성공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Wheel을 사랑해달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K-Wheel의 Don't know why. 이러지마 제발 흐르고 있어요. 오늘 K-Wheel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